안녕하십니까 한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3쪽에 13번 문제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x의 법력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냐? 바로 1에서 3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2차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욕이 나올 뻔했어. 원래 욕을 잘하거든. 생겨먹었느냐? 어떻게 바로 위로 볼록이게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칠판에선 잘 된대. 여기서 하니까 잘 안되네.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거. 자 그래서 왜 점선으로 그르나요? 라고 하는데 이 법력일적의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거에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는 완전제곱식 더하기 뿅의 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 방법보다 바로 축의 방정식을 쓸겁니다. 축의 방정식.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자 근의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아 원래는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그게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2a가 자 최고창의 개수를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메나 a네 2a분의 b가 얼마다? 마이너스 8a잖아요. 고로 얘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직선으로 그릴게요. 얘가 얼마다? 얘가 바로 x는 얼마다? 4다. 이걸 말하고 있는거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력이 1에서 3까지 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여기가 아마 x가 3일 때겠고 여기가 x가 2일 때 있고 여기가 x가 1일 때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렇게 실선으로 요렇게 그릴 수 있다. 요 말이죠.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일거고 1일 때 최소겠네. 맞죠? 자 얘를 y인데 얘를 fx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x가 3일 때 최대니까 이때 3 집어넣으면 얼마? 9a 마이너스 8 3 24a 마이너스 b 이꼴을 얼마다? 최대값 2다. 요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x가 1일 때니까 f 1 이꼴을 얼마? 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 이꼴을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요 위아래의 컷을 연립해서 a와 b값 구하면 게임 셋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컷 우선 정리를 하면은 9에다가 24를 빼면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15 a 마이너스 b는 2다. 요렇게 되고요. 밑에 거 풀면은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위의 거랑 아래 것을 자 b의 부호가 같으니까 뺄게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얘는 플러스 8 고로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식에다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플러스 7이 되죠. 플러스 7 그래서 b를 우비로 보내고 마이너스 6을 좌비로 보려면 7에다가 6을 더하면은 b는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b 빼기 a의 값은 14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자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xx가 있으니까 얘는 x 곱하기 x 제곱 x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a 이꼴을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던지 또는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어야 하는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이 알파와 베타를 만약에 합을 구하여라 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공개를 통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스는 a분의 c니까 얘는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가 5라고 했는데 잘 봐요. 지금 이 두 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 녀석과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여기다 적혀요. 알파 빼기 베타 전체의 제곱은 무엇과 같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잘 봐요. 얘는 알파 제곱 빼기 이 알파 베타 여기다 밑에 적을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 알배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 우변은 알파 제곱 더하기 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빼기 얼마를 해주면 되겠까요? 얘를 없애고 빼기 2 알파 베타가 되어야 되니까 빼기 4 알파 베타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것들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가 5라는 것을 대입을 하고 전개를 하면 25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 A가 되겠죠. 고로 얘를 좌변으로 이양하면 4A고요. 얘를 우변으로 이양하면 1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24. 고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